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우리 생각 이하였습니다. 한 매체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케 한 100건의 판검을 분석해본 결과 실형이 선고된 건 달랑 11건뿐이었고 89%가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버렸거든요.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가 4번이나 있고 무면허로 운전에 사고를 낸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가명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4건 중 2건은 집행유예를 받아 아예 감옥조차 가질 않았고 2건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최대 형량이 4년 6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재판부가 판결의 이유로 내세운 건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였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결혼을 해서 운전자도 다쳐서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2021년 기준 206명입니다. 이틀에 1명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재범률입니다. 2021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전체의 44.5%로 절반은 가까이가 상습범이었고 심지어 7회 이상 적발된 건수도 977번이나 됐거든요. 참 얼마 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10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남성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죠.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영국에선 최고 14년형이 선고됩니다. 우리는 운전자 사망을 과실에 의한 사고로 여기지만 선진국에선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거든요. 재판관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해도 운전자에게 부주의했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미 사회는, 국민은 음주운전을 범죄로 보고 있는데 막상 그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그분들은 아닌 듯하죠. 재판관도 국민인데,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엄벌이 능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